에 ngo 아 그리고 제발 그런 것 좀 만들지 마 페이스북, 펜페이지 그 시발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득 깹짝 Protest 그거 톡방이랑 제발 그런 것 좀 만들지 마세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가 at 더블 Dragix 아 이거 너무 망했는데 아 뭐하냐 이 개새끼야 아 진짜 답없다 아 왜이름 개시발론들만 잡아줘 짜증이 나네 진짜 아 네이스 다행이다 그럼 혹시 겨울에 코안에 고드름도 없냐 좀 희귀한데 아.. 잘 수가 없네 지환아 몸무게 늘리는 팁 좀 주라 54kg에서 안 늘어나 3대 200이야 강의실에서 본다고 뭐라하니깐 수업중에 화장실로 보러간 재민이에게 그만 보라고 해주세요 크크루크 크리스마스 지환아 너 여자 챔프 옷만 입히지 말고 니 옷도 싸 입었으면 좋겠어 대돈 빨아서 니 옷 좀 사 저 옷 사는데 잘 안 사요 한번 사면 존나 오래 입어 왜냐면 너무 말라서 옷 입으면 이상해 어울리는 옷이 많이 없어 아 원래 적당히 마른 핏이 사는데 난 존나 말라갖고 못생겨서 그런게 아니라서 못생긴거나 별개잖아 핏은 시발 새끼야 내 얼굴 잘생겼는데 얼굴 잘생겼는데 그렇게 얼굴 막 쓸까 이 얼굴 씨발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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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궁극기 왜 이렇게 나가? 어? 아으 아으 와 자르반 대단하다 아 자르반나 못해 저 새끼 그냥 개새끼가 그냥 가인 타이밍도 몰라서 병신 2큐로 졌다고 날리네 와 시발 진짜 개역겨 그냥 원딜 혐오자 있어 라이엇에 원혐 있어 원혐 원진진새끼들 직원 마렵네 저사람 백퍼 탑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역겨운 탑둘로 망나니백기 이거 뭘 알아? 보드 가봤어야 알지 어? 잘하는 애는 그대로 잘하고 못하는 애는 그대로 못한다 그러니까라 지금 안해라 오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 일침촌들 있어 다 아는 척 깨달은 척 현저인 척 아주 믹상이야 그냥 아 시발 뭔 개소리야 전 제 포지션의 역할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야 뭐야 저 그거? 이길 줄 알고 안갔는데? 왜 깝치냐? 아 시발 깝칠만 하네 아 시발 아 저 형 아 근데 때릴거야 아하 아니 뭐해 앨리스 진짜 뭐해 이 개새끼야 뭐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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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개새끼가 반대 눌렀나봐 씨발 아 진짜 왜 일부러 이러네 뭐하는거야 아 루이님 많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와나 유럽에서는 전쟁 참가하고 영장 날라 왔더라 채널 효과 etti 빨리 눌러라 빨리 왜 들어가니까 터져 씨발 야 씨 policymakers 전 안 된적 나는 패치지 옳게 된 게임이지 말대꾸 하지마 아 나 W 진짜 개 못 맞춘다는데 네이스 진짜 네이스도 잘 못한 것 같아 네이스라고 할 상황이 안 나와 ㅅㅂ 아 ㅅㅂ 이럽 같더라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아 너무 맛있어 아 개빙 좋아요 어 진리언 너무 좋아 개새끼 죽여 에이스 에이스 깔끔 깔끔 안돼 아 어 진리언 이것도 리필승 같았다 시작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인생이 그런거지 뭐 어이 시발 아 아니 이게 스턴이 걸려 한정 존나 후하네 진짜 소식에 아 아 나주지 궁 네이스 아 펜타를 뺏겼어요 응 개알해 꼭 붙으세요 붙을겁니다 파이팅 아 떨어져라 저거로 저래놓고 붙으면 지완아 이제 우리 친구 맞지 이럴거잖아 다이아 다 찍고서 갑자기 좀 그렇네 좀 진짜 지 좋아서 응원해달라는 시청자한테 꽉 땀 처하는거 봐 장난이지 에이 개새끼 내가 너한테 그랬냐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 이거 안좋은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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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네이스 쇼오오이 좀 하잖아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아 존나잘해 시발 저게 짜우지 짜우 저렇게 해야지 진짜 게임 어 저거 좀 아까운데 이 에어어 아 못잡아 이렇게 빨리 아니 미친 시발 이거 유미 트리플킬 어 맞았어 씨벌 맞았다고 뭐해 개새끼야 맞았다니까 아 뭐하냐 얘 아니 스톤 졸라긴데 진짜로 그냥 상상을 초월해 멀리서 때리면 아 진리언 진짜 혐오스럽네 아 미치겠다 조합이 안되는데 와 진짜 이거 저 원딜 진짜 존나 쓰레기다 바튼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아니지 아 타자리를 했어 이 새끼는 아 근데 할만해 할만해 이거 에코랑 카타닌 둘 다 AP니까 카타닌 괜찮아 긍정적으로 하자 너무 부정적으로 한다 아 씨발 포로 존나 띄껍네 꺼져 개새끼야 꺼지라고 씨발 꺼지라고 씨발 아 포로한테 화내고 있어 씨발 이 새끼 병신인가 봐 뭐하고 있지 지금 죽여 죽여 여닉스 좋았다 좋았다 아 아 맞어 그거? 아 왜 왜 왜 들어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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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카이사 116동구 412이을 지을띠 아 아 아 안 맞아요 안녕 네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 잘해줘 잘해줘 너 이제 좋댔다 크루쿠쿠쿠 치 크루쿠쿠쿠 아 아 에이 레이스 레이스 죽여 근질기네 이 녀석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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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시 졸라 맘에 드는데 얜 서푸시지 얜 여기 티어 아니다 나도 그렇고 나도 여기 티어 아니지 내가 뭐 다이아 이따기 티어가 아 억가 좀 하지마세요 까더라도 좀 제대로 까야지 우선 내가 다이아 이하 근데 이게 진짜 화나는게 뭐냐면 내가 막 화내면서 욕하잖아 그러면은 이새끼 화낸다 이러거나 욕거해줘 어허 막 이러면은 나 X같애 그냥 개알해 그런 애들이 졸라 많아 X발 죄송한데 블리츠는 블리츠하지 말아주세요 아 블리츠 안하면 안되나? 나 근데 저 애니메이션 안봤는데 너무 오래된거 아니냐 저거? 나 95년생인데 저거 안봤어 저거 살짝 우리 더 위 더 위에 그거 아니야? 한 20년 후반 세대 아니야? 20년 초중반은 저거 안봤을걸? 97인데 봤다구요? 저건 좀 억진데? 나는 기억나는게 애니메이션 유이왕이랑 디지몬이랑 포켓몬이랑 크러시기어 이런거 뭘 찐이야 다 보던건데 아 또 야 야 야 이 X떡돌아 애니 얘기해주니까 좋냐? 아이씨 우리 어제 7승 7승 8패 했던데? 아 오늘 라인 X같애 가련 유미할래 우리도? 아 오늘 쓰레기야 그냥 가련 유미하자 그냥 아니 참아 참아 아니 좋아 아니 베인 배나가면 가련 유미가 사기라니까 그냥 그럴까? 한 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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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걔 사기야 그냥 아니 그냥 언델 챔프가 유미 덕분에 빠져나와서 한번도 안됐어 야 언델 챔프가 쓰레기야 그냥 지금 아 그 가련 스킨 노래 나와? 응응 돈 좀 벌까? 나 11원 벌고 싶어 오케이 가자 도와줄게 하나 오케이 도망가 야 얘네 쫓았는데 화나서 아 너 타공사님 내가 막 타먹어야돼? 그건 아니지 아냐아냐 그런거 아냐 편넘지 말고 아하 하긴 때려맞으러 오케이 어 뭐야 하하하하 아 나 타공사님 없었다 아하 오케이 아 BJ꼬큰캄님 10개 감사합니다 아씨 어이없네 지완아 너 방송 보면서 카페 갔는데 모르고 레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고맙습니다 볼 수 있죠 아 아 아 와 숨어있네 리신 쎄다 민트초코는 타인의 굴피다 아 아 하하하하 야 야 투패가 굴키가 안 오는데? 아 뭐야 아 이거 쩔었다 텔리얼 솔직히 쩔었다 인정? 아 이거 참 잘했다 쟤네가 이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얘 또 와? 아 아 아 아 아 또 왔어 에이 왜그러냐 아 아 텔 텔 텔 텔 좋겠다 아 얘네 너무 온다 살수 있어? 어 몰라 아 어림도 없다 아 아 아 아 죽어 아 레이스 레이스 나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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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끈기 끈기 아 이게 왜 죽어 아 아 아 아 와 진짜 가래네 손 존나 안 가는구나 야 라면 먹으면서 되겠는데 죽여! 난 그냥 고기일 뿐이야 원 빌로도 보두지 네이수어 와 야 죽어도 편안해 야 이게 응? 그건가? 그 뭐야 비대 어? 똥을 싸도 편안하네요 카이바를 이렇게 죽으면 가슴이 뭔가 그게 있어 먹먹해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냥 추잡한 동물이야 롤이면 더 그렇지 어우 쉣 딜 장난 아니야 비전투시일 때 와라 와라 간다 간다 개새끼야 히 히 개새끼 침묵 나 시청봉이긴데 청장님 안세 나 트리플키라 콘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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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 여보 원딜 챔프가 쓰레기라니까 어? 7대3 가렌보다 그거 코 빨리 뽑으면 자야가 한타 기여도가 안좋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빼빼빼빼 형아 날 잊은거 같다? 너 니 본체는 나다? 제리스가 좋아 지금 얘좀 맛있어 얘좀 좋아 내가 더 간단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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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조 조조조조조조 아 얘좀 그거 모르네 가길 모르네 야야야야야야 아 만타를 너무 못한다 우리 아 이거 2패가 던졌다 근데 이거 3초 안 무빙 가란 말 2초 괜찮아? 괜찮아 아아 아아 죽여라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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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 2024 2초 2초 고고건 오케이 이게 언디리 현실이예요 잘 보셨죠 그냥 언디리 Якee 그냥 언디리 챔프가 붐신이라니까 나 아까 담허하 TeleONE 느껴쓰 그냥 거의 2등 레영겍 저말 보지마 저말 안보고 도망가는게 이기는거에요 그렇지 아게지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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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캐리